경상북도는 오는 20일까지 경북 학숙에 입사할 대학생 124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시군 장학 업무 담당 부서와 경북 학숙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. 경북 학숙에 입사할 대학생들은 기숙 생활 동안 영어회화 등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숙에서 부담합니다. 경산시 진량면에 위치한 경북 학숙은 월 16만 원의 비용으로 2인 1실의 생활관과 인터넷 전용선과 독서실,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파악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